이른 새벽. 주택가를 돌며 물건을 배달하는 김진호 씨는 이 일을 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저녁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600개가 넘는 물건을 배달하려면 꼬박 12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사고가 3번 났어요. 주택 같은 데를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발목 같은 거 삐끗한 적도 몇 번 있고 대문에 머리도 많이 찌었었고 그런 게 되게 위험하죠. 끝났습니다. 진호 씨의 집은 서울의 반지하 월세방입니다. 6개월 전 돈을 벌기 위해 강원도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서울로 왔다는 진호 씨. 직업 군인으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사회로 나온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거. 모든 불행의 시작은 친구가 소개한 한 회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친구.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게 케이오케이였고.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저 지금 억대 연봉이 되는데.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케이오케이 플레이로 얻은 경제적 자유로 인해 제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케이오케이 재단의 사업으로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투자자들. 케이오케이 재단은 어떤 회사일까. 케이오케이 미룸이라는 회사는 넷플렉스를 능가하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지금 한류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나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이제 다 우리 한류 문화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우리 콘텐츠에 케이오케이 문화를 더하면 대단한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그게 케이오케이 플랫폼이다. 이 재단이 만든 케이오케이 플레이는 영화,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다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라고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의 케이오케이 광고에 계속 케이오케이 홍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부산은행과 MOU 등등등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점점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았죠. 케이오케이 재단을 알리는 영상을 직접 제작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던 진호 씨는 군 생활로 받은 퇴직연금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40대 가장의 눈물이라고 있는데. 배신감에 눈물이 진짜 나서 정말 울었던 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울었던. 2022년 겨울 투자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회사 관계자는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대표도 두 번 세 번이나 바뀌어 있고 회사도 없어진 상태고. 그 자회사들도 전부 다 이름 다 갈아치고 다른 데로 다 옮기고 다 없어진 거예요. 높은 수익과 안정적 투자를 약속했다던 회사. 진호 씨는 KOK 재단이 투자 방법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치 개념으로 스테이킹을 하면 네가 채굴 수익을 받는다 매일매일. 근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센터 같은 데서 가면 교육을 하죠. 2022년에 열린 KOK 투자 설명회. KOK에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큰입니다. KOK, 그럼 뭔데? KOK가 뭔데가 되게 중요하죠? KOK 토큰은 콘텐츠 제작과 참여에 따른 인텐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법조 헌텔을 주는 게 아닙니다. KOK 토큰이라고 하는 걸 주면 토큰 이코노미를 선택을 했고요. 이들이 설명하는 토큰이란 무엇일까? 토큰은 KOK 플레이 앱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을 뜻합니다. 투자자가 예치한 돈만큼 토큰이 지급되고 그의 비례한 보상으로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토큰은 한때 7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락했습니다. KOK의 자산이 56,928개인데 56,000개라고 했을 때 130만 원 지금 다 해지하고 나가면 거래소에 팔면 130만 원 정도 총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100만 원 정도 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돈은 100만 원 남짓 대체 토큰이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운용되는 암호화피를 말합니다.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토큰은 코인과 달리 자체 메인넷이 없이 다른 코인의 메인넷을 빌려 작동합니다. KOK 재단의 경우 총 50억 개의 토큰을 발행했고 이 중 15억 개를 유통량으로 정했습니다. 이 토큰은 KOK 플레이 안에서 화폐처럼 사용됐고 이용자가 늘고 토큰 가격이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플랫폼에서 콕토큰을 수익으로 받으면요 이거를 꺼내서 거래소로 갖다 넣죠. 매입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있잖아요.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KOK 토큰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먼저 구매하고 이 코인을 KOK 플레이에 있는 지갑의 예치 예치금만큼 코인을 받았습니다. 예치금에 따른 보상도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KOK 토큰의 가격은 해외의 거래소를 통해 등락폭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다음에 그 코인을 가지고 구입한 그 대용 코인을 가지고 다시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프로세스는 좋은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비어있죠. 왜냐면 그 걔네가 바라는 그 토큰 자체가 과연 그 유동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있거든요. 그걸 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사주고 사줘가지고 실제로 거래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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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